일단 확실한 건 고향이, 지원이, 고향이 세 명은 S야. 오케이. 우리 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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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종국이를 뜯으면 어떨 것 같냐? 네가 종국이를 뜯는다고? 웃길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 야, 웃길 것 같아. 준희 몇 번이냐? 한 번이야. 5번. 아, 그래? 준희가 5번이니까 나도 5번이다. 종국이 형 몇 주자 세요? 7주자. 종국이 형 7주자야. 형 7주자야. 아, 그리고 저 미루하고 종국이 같은 체험단 소속이고. 맞아, 맞아. 야, 종국이 오늘 얘기했는데 아까 그랬는데. 저도요.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1주자. 2, 2, 2, 2. 3, 2, 2. 3, 2, 2. 3, 2, 2. 1주자는 스타트 라인에 깃발에서 드시고. 예, 예, 예. 선배 1분이에요? 나 1분. 너 1분이야? 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선배 나이 어떻게 되세요? 6, 6, 6. 우리구나? 너네 엄마 몇 살? 어머님이 몇 발이셔? 야, 내 후배 나. 팁 같은 거 없어요? 아유, 그런 거 없어. 내가 너한테 팁을 얼마나 줘야 되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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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겨야 돼. 이거 기선제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준비. 한 발 좀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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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야, 나 어렸을 때 썰매에 많이 패했다. 야, 나 어렸을 때 썰매에 많이 패он다. 야, 강이 너무něně. 야, 강이 너무cher지는데. 나 어렸을 때 썰매에 지금 판먹이야. 야, 강이 너무 먹고 traverse. 아니, 강이 왜 이렇게 못해. 어? 아니 강의 왜 이렇게 못해? 우와 좋아 좋아 웬일이 없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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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빠 살려받았어! 조용히 어디까지 가! 경로를 제작해 가겠습니다 조용히 어디까지 가! 빨리 빨리 접수야! 오빠 잘한다! 아악!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접수 맞지마! 마지막까지! 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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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아 됐다! 아 됐다! 아 가! 아 가! 이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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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나에 체력이 없어! 너 왜 전화한 듯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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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이 배 진짜 못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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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한테 지는 첫 번째 아이돌이 뭐야! 야! 야 너 이거 진짜 못해!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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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왜 이렇게 잘해 우리! 가요!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지훈아 지훈아 가요 가요 자 갈까? 가자 도구야 터치했다 거의 4분의 1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병아 형 보여줘요 설리야 주고 밀어줘야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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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밀어 줘 줘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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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